자 호랑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부정매 회사마다 다 감액되었는데 부정매 많이 걸리나요? 예 부정매 제가 저번에 통계치 한번 올려드렸는데요 부정매 정말 많이 걸려요 손해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미리 미리 일단은 혐심증이 먼저 오고 부정매 그 다음에 신근병증이나 신근경색 오잖아요 그런데 물론 혐심증도 중요한데 부정매 심장이 우리 100m 달리기 전력축조하면 어떻게 되죠? 심장이 막 발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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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딱 코딱 찌잖아요 그럴 때 부정매이 진단받은 확률이 높다 보니까 미리 미리 가입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